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져 있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드리라. 아멘. 이번 주는 일주일간 삼손을 만났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소명과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기도로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누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리어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듯한 상황 속에 처한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어떠한 행동도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뭐를 하든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이기에 내 행동이 내 마음가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처럼 벼랑 끝이라는 장소는 극한의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자신의 모든 본성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식과 거짓은 없는 진실되고 벌거벗은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온 듯한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온전히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쾌락과 욕망을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벼랑 끝이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일 것입니다. 더 깊이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일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욕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욕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어쌓인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물고기와 같이 옴작달싹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 갇혀있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욕은 고난을 당한다고 부르지져도 응답이 없는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기본적인 정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어디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자신이 고통을 당하여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다 너 잘못이지 다 너 탓이야 라고 질책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욕기 19장 13절 15절을 보면 욕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주변 사람에게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잊혀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것 또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욕이 부르는 요청에 대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욕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관계 속에서 잊혀지고 쓸모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또 내 가치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욕은 이렇게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가는 쓸모 없어져 감을 피부로 느끼고 존재가 잊혀져 가는 죽음을 코앞에 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은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즉 자신의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리고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말살되는 이러한 상황이 기록에라도 남겨져 후대의 사람들이 혹은 이후의 사람들이라도 조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욕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디딜 틈이 없고 벼랑 끝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며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이렇게 점점 잊혀져 점점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욕이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여전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의 가죽이 벗겨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충분히 절망하여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친구들의 이런 지혜로운 듯한 조언에 수긍하여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벼랑 끝에 떨어져서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마주할지언정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이 땅 위에 벼랑 끝에 서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리라는 모두 미래형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있어서 혹은 현재의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그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욕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거나 친구들을 따라 현실과 타협한다거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연스러운 어쩌면 벼랑 끝에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리라 만큼의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욕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의 순간 속에서 인생의 순간 속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 고백은 정말로 기중하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벼랑 끝에 선 욕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화려한 가식들 안정적인 것들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벗겨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요 가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는 듯한 곧 죽음을 맞이할 것과 같은 벼랑 끝에 서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결국엔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베 고백을 통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포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벼랑 끝에서도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김진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 앞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수험생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배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하사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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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